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너의 미야소 6장 1절에서 6절 입니다 바에히는 하야 동사죠 하야는 있었다 그리 하였다 우리나라말에도 어찌하야 이런 말이 있죠 어찌하야 있었다 똑같죠 예히는 그것이 있었다 하, 아쉐르, 그것이 그때에 하, 아쉐르는 칸은 엘지고요 아쉐르는 그것이죠 엘스,뎃 그래서 웬 그래서 할 때에 니샤마, 니샤마는 샤마 샤마는 듣다죠 샤마는 듣다인데 니샤마는 그가 들었다 니샤마 니가 들었다 하하 니샤마는 니팔형이죠 수동형 어, 그리고, 아, 슬레, 삼발라트, 삼발라트가 들었다 그리고 아, 왜 토비야, 토비야와 삼발라트가 들었다 그리고 왜, 아, 그 우, 레, 레, 게쉼, 게쉼, 게쉼이 들었다 아, 아랍이, 아, 아랍이, 아, 아랍이, 아랍사람들 그리고 우, 레, 예테르, 예테르, 예테르는 남은자들 이죠 남은자, 리미인들 그래서 예테르, 어, 오예베누 우리들의 원수들, 원수들이 들었었다 예, 삼발라트, 도비야, 아랍사람, 게쉼, 그리고 나머지 오예베, 오예베는 우리의 원수들이 들었다 자, 못을 키, 그것은, 어, 바니티, 바니티, 에트 하코마, 예, 바니티는 바나, 바나는 건축하다, 이제 바나,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는 먹는 것이고요 바나는 건축하다, 그래서, 아, 바니티, 내가 건축하였다, 에트 못을 하코마, 호마는, 어, 벽이죠 여기서는, 어, 예루살렘에, 빙 둘러서, 막아 놓는 성벽이죠 예루살렘은, 성벽을 지어놓으면, 웬만해진 적들이, 어, 쳐들어가기 어렵죠 에트하오마, 요베로, 없었다 노, 노타르, 마, 파레츠, 어, 없었다 무엇이 없었냐면, 요로, 없었다 노타르, 노타르는, 야타르, 야타르는, 아, 리메인, 아, 오버가, 남았다 남은 것이 없었다 바, 그곳에, 예, 바, 는, 전체사배에 해가 붙어 가지고, 삼위증여성 전면에요 그러니까, 그곳에, 그곳에는, 어, 남은 것이 없었다 뭐가 없었냐면, 파레츠가 없었다 깨어진 것이 없었다 예, 전에, 이때까지는, 이제, 성벽이 다 깨어졌었는데 보강공사를 하고, 성벽을 쌓아 올려버렸죠 그래서, 파레츠가 없었습니다 파레츠는, 페레츠, 페레츠는, 어, 깨어지다, 라는 뜻이죠 그리고, 감, 감, 감 Så, 몸으로 몰오버, 예 게다가, 예, 하지만 여기선, 하지만, 감 or, at, be, he, 그때까지 or, cause, high at,하이, 그때까지 or, at, time, a, e, 그때, 그 그래서, high at, high at, he 로 안았다 해 엠마데티 글려 있지 않았다 글려 있지 로 안았다 에 엠마데티는 아마드 아마드는 서다 스탠드라는 뜻이죠 그래서 히필용으로 엠마데티 해 엠마데티 세워지지 않았다 마 샤림 문에 샤르 문에 문에 델레트가 없었다 알렛뱃 김에 달렛 해 할 때 달렛이 델레트 문이죠 그래서 델라도트 델라도트 문들은 안달려 있었다 지금 이제 건축을 성벽을 쭉 하는데 이제 성벽은 이제 다 쌓았고요 연결이 다 되었고요 이제 성문을 닫는 아주 중요한 작업이 이제 남아 있었던 거죠 성문을 다 달아야지 성문을 뚫고 들어와서 침공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때였거든요 바이쉬라 삼발라트 왜 계심 삼발락과 계심이 그가 보냈다 엘라이 나에게 엘은 누구에게죠 요오드가 붙어서 나에게 엘라이 나에게 알레모호 양념을 다듬는데 아 레이 나에게 양념을 하는 레이 나에게 아 아르발라의 어시오 만약에 알같아 لم 오 그래서 그래서 여기서는 명령형으로 LACH LACH 오십시오 그리고 NIV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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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OINT ASSEMBLE 만나자 만납시다 만납시다 청유형 수동용으로 NIVADA 우리 만납시다 삼발라치 얘기를 했죠 야해답 야해답 야하드 야하드는 함께 유나이티드 유나이티드 together alike 어디서 만나냐면요 와 케비링 케비링 케비링은 케비르 케비르는 마을 영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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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의 이 비케아트 비케아트 오노 오노 들판에 있는 오논 비그러스 시티 오브 벤자민 베냐민의 도시네요 베냐민의 오노라는 곳에 비케아트 비케아트는 벨리 그 골짜기에 아니면 평지에 있는 케비링 케비링 케비링이 여기선 그 마을이라고 했네요 저기서 영라이온 마을 그래서 오노 평지 한촌에서 만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케비링 케비링 케비링은 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네요 네 그런데 헤마 그들은 헤마 그들은 호시빈 호시빈은 하샤브 아샤브는 생각했다 고려했다 라 아쇼트 할려고 라 아쇼트 아쇼트는 아샤 행하다 그래서 행하려고 생각했다 리 나에게 무엇을 라 재난을 악을 행하려고 라는 악이죠 bad evil 나쁜것 그래서 나에게 만나자 해놓고 이제 나쁜짓을 하려고 한거죠 그래서 이제 네이미아가 이걸 간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 에셀레 하 알레헴 그들에게 내가 보냈다 말레아 말레아 흰 음 말레아 메신저 예 심부름꾼이죠 어 레모르 말을 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멜라하 깨돌라 일이 크다 예 멜라하는 멜라한 작업 예 지금 성벽 쌓고 있는게 깨돌라 너무 크다 깨돌라 했다 그래서 까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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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시죠 하나님은 까돌을 하시죠 그래서 깨돌라 너무 크다 아니 나가 오쉐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다 아니 오쉐 내가 하고 있다 베로 못한다 음 우활 우활 우활은 할 수 있다 야하 야홀 은 에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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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브 파워 로우활 로우우활 할 수 없다 라레데트 내려갈 수 없다 내려가기는 야라드는 어 검 오다 또는 고다운 내려가기 내려갈 수가 없다 끝까지 갈 시간이 어딨냐 라마 왜 티샤바트 티샤바트는 어 샤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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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시스 디시스 레스트 시게 하겠느냐 판멜라하 그 일을 가 아쉐르 아르페 내가 그것을 라파 릴렉스 싱크 좀 시기하고 냅둬두고 그죠 내버려두고 내가 한 상태에서 왜 야라데티 내가 내려가 가서 알레헴 너희들에게 가겠느냐 라고 못하겠다 라는 말이죠 답답하면 너희들이 올라온나 이런 얘기도 되겠죠 그러니까 삼발라시 이제 바 이슬라 후 그들이 보냈다 일라이 나에게 가 다바르 말을 보냈다 다바르는 말이죠 말 어느 메시지인데 이렇게 말을 보냈다 이렇게 가 다바르를 나에게 일라이 나에게 이슬라 보냈다 하체 이렇게 얼마나 하냐면 아르바이 배아미 아르바이 네번에 네번에 네번 동안 아르바이 네번 배아미 은 바암은 때리다 푸트 앰빌 어클런스 했수 그러니까 네번 아르바이 배아미 네번 했지만 바암 내가 대답을 했다 슈브는 돌리다 하죠 돌려 보냈다 오탄 그들에게 가다바르 하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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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말로서 이 일로서 다바르는 말 또는 행동 뭐 그런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것으로서 내가 보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6.5절 바이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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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라이 그가 보냈다 나에게 삼발라트 삼발라시 보냈다 가다바르 이렇게 이런 말을 했다 이렇게 이 말 이 이런 하체 이건 바암 하미시티 음 하미시트 하미시트 하미시트는 아 다섯번 바암 하미시트 에트 다섯번에 에트 나아로 그의 종을 나아르는 종 나아르 보이 유스 리티나 그래서 메 이케르 에트 이케르 에트는 편지죠 이케르 에트 편지를 어떻게 보냈냐면은 어 배투화 배투화 배야도 그의 손에 그의 손이죠 배 야도 그래서 그의 손에 야드가 손이니까 야도 그의 손에 배투화 배투화는 어 수동형 분사형이네요 그쵸 바타는 어 열려지다 여러분 편지가 다섯번째 편지는 편지가 열려진 채로 왔다 열려진 채로 열려진 채로 열려진 채로 하면 편지를 이 공문서는 봉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봉인도 안하고 그냥 뭐 급하게 뭐 써가지고 보냈어요 뭐라고 허겁지겁 글을 썼냐면요 케투브 쓰여졌다 바 그것에 바고임 나라들 속에서 니쉐마 들려온다 샤마는 듣다 니쉐마는 들려진 그것이 들려졌다 수동형이죠 왜 가쉐무 가쉐무가 가쉐무 기쉐미 말을 하기를 기쉐믄 사람이름이죠 기쉐믄 말하기를 오메르 말을 하기를 라타 러가 라타 그리고 메 하이후디 유대인들이 오셔빔 오셔빔 리 멜로드 예 하샤브는 계획을 짜다죠 띵크 헌트 하샤브를 임을 붙여가지고 이제 분사형 계획을 짜고 있다 리 메로드 메로드 예 메로드는 마라드 마라드는 리벨 마라드는 모반 하다 구역하다 리벨 하다 아르 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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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들이 모반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다 아타 너가 보네 하호마 성벽을 짓고 있다 바나의 분사형 보네 보네 하호마 성벽을 짓고 있는게 이게 너 이제 너 배신자 반역자 배아타 호배 될것이다 핫바 핫바 핫바는 폴 떨어지다 될것이다 Maybe 맞다 맞을것이다 라헴 그들에게 유사사람들에게 레 멜레흐 왕이 되어서 카 데바림 데바림 데바림이 하엘레 이러한 데바림들이 있다 소문이다 소문 확인하자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성벽을 건축하지 말고 다 허물어라 예 그런 얘기를 삼발낫이 하고 있죠 음 마귀들의 전략이죠 하지마라 지금 한국의 교회가 세상 정권에 의해서 이렇게 공격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성벽을 쌓아야 되죠 성문을 만들고 구일이 문구하는 학자에게 달려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구먼 이동해 고구먼 진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